아 이게 안 돼. 어. 잘 들어. 끝! 이게 뭐야? 아 만우절입니다. 아 근데 님들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 만우절 아무 생각도 안 든다 그랬는데. 아 너 만우절인 것도 몰랐어. 저는 속일 때는 각 잡고 속이는데 속일 때는 진짜 한없이 속는 타입이에요. 우리는 그런 거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. 핸드폰 알람 일절 맞춰놓고 핸드폰을 걷는 다음에 교탁에다가 넣어놓고 그래서 교수업을 막 하시다가 알람이 동시에 올리는 거야.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러면서 막 알람이 막 울리는 거야. 그리고 오늘 진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사람 좀 더 모이고 얘기 좀 떠돌다가 입대요? 저 예비군 3년 차예요. 왜 이러세요. 박형 우리 강아지도 들을 준비 됐대. 아... 얘기할게요. 저 오늘 저 오늘 옆에 봉파리가 와있어요. 아... 왜 말 안 해요?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... 말을 안 하면... 어떻게 했는지 얘들아 얘기 좀 해봐 봐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하하 이제 무릎 꿇고 손 드세요 봉팔님 숨소리 다 들렸어 아니 진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네... 제가 원래 처음 보는 사람을 잘 못 보는데 그게 너라서 더 그런가 봐 어떻게 실제로 보는 소감은 어때? 아... 찾으면 안 돼? 아 못 보겠어... 못 보겠다고... 아 진짜... 나 보는 거 금지야 아니 보고 익숙해져야 될 거 아냐 아 진짜 오빠... 어? 알았어 알았어 저기서 달달한 냄새나 근데 악형 지금 너무 얼굴만해진 거 아냐 형이 왜 부끄러워해 아 씨... 형이 왜... 사람이 말을 못 하고 있네 진짜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 내가 오는데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긴장하지? 안 긴장해? 그러면은? 나 안 볼 거야 그러면? 나 진짜 왜 지금 못 보겠어? 오늘 하루종일 못 봐? 아니 그런 거 아닌데... 나 지금 못 보겠어 나라고 근데 또 긴장을 안 한 거 아니야? 달아서 입... 아니 보지 말라니깐요? 왜 왜? 채팅창 보시라고 채팅창 난 이것만 보고 있어 이렇게? 너가 이것만 보고 있냐고 어? 아니 보지 마 보지 말라고 그럼 그쪽은 왜 계속 몰래 봐요? 몰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건데요? 아니 왜 이씨 하면서 왜 이렇게 전화 보냐고 아... 채팅창 못 지켰어 너 나가 왜? 난 지금 왔는데 왜? 야 진뽕 만원 만원 아 만원... 감사합니다 좋아서 리액션만 하시는 거 같네 난 근데 그러면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야 돼? 리액션도 안 할 거야? 아 너무 못 하겠어 네가 날 쳐다보면 못 하겠어 알았어 알았어 어 쳐다보지 마 반만 보고 있을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? 뭐예요? 가지 좀 벗어주라 진짜 벗는다? 어 벗어? 아 잠깐만요 왜? 아 갑자기 말하는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으셨어요 그래서? 안 벗으셨네 아니 막았잖아 신용을 하시길래 가지 안 벗으세요? 빨리 벗으세요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아직? 해봐 할 수 있어? 이딴... 이딴 넣어놔야겠어 이딴... 이딴... 그... 봐봐요 못한다니까 얘 아니 방송 중이잖아 왜 방송 중엔 벗으면 안 돼? 뭐 보여? 소리가 들리잖아 아 잠깐 쳐다보지 말라고 했죠 알았어 알았어 암만 보고 싶게 아 진짜 080 눈 좀 감고 계세 악형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젠장 나 눈총을 감고 있잖아 응 눈 따요 눈 따요 해주는 줄 알았네 눈 감고 있다라 그러길래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? 해줄 거 아니었어? 아니 뭐... 형 과몰이 파지마 아니 안 할 수가 없어 얘 눈 앞에서 이러는데 얘가 안 와가지고 뒷구로 하자 너 저기 안 빠진 거 아니 그러면 무슨 의미도 뭐가 있어요? 솔직히 이걸 나 보지 마 알았어 아까도 알았다고 했잖아 그냥 보면 되잖아 아이컨택 10초 하라는데 형 우린 준비됐어 나는 괜찮지 나 무서워해 봉팔이 바이 하자고? 너 집에 가래 이게 무슨 소리야? 눈 앞에 마블링 개오지는 소고기가 있을 때랑 눈 앞에 봉팔링이 있을 때랑 언제가 더 살려? 뭐야 당연히 속 소? 소? 잘 됐어 저 사람 좋아 알았어 알았어 오빠 형 만나면 캐스부터 갈긴다고 하지 않았나? 저때 술먹방 때 손깍지 끼고 주머니에 넣는다 하셨는데 아는데? 소 먹지? 아니 키스 왜 쏟아? 안 되겠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말했다매 그게 누가 말한 말이잖아 근데 왜 말했다매라니?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누구 아이디어니? 만우절 아이디어 만우절 아이디어는 이제 방황님 아이디어 저는 그냥 올래요 오늘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오는 거였고 그랬어요? 이사하고 오시기로 했잖아요 사람 맡아서 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막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별빡하게 하세요 사람을 뒤로 돌아가세요 막차도 탁 끊겼을 텐데 이제 꺼지라고 8시인데? 아직 막차 안 끊겼어 이게 무슨 소리야!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? 알았어 알았어 손이 뜨거우시네 되게 응 쓰레기 같은 사람이 손은 따뜻해 뭐가 다행이야? 본인 쓰레기라는 말씀 아니세요? 내가 왜? 나 쓰레기 같은 남자 좋아해? 손이 따뜻해가지고 손을 잡아줄 수가 있잖아 그럼 쓰레기 같은 남자는 손이 따뜻하시다며 만나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 만나보니까 어때요?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았어 좋은 거 맞아요? 아니 날 쳐다보지를 못하니까 이거 아까도 쳐다봤잖아요 찔끔찔끔 쳐다보는 중이에요 그럼 익숙해지는 중에? 아 잡은 점 지금 왜 이렇게 손이 뜨거워요? 손을 만지고 있지는 않는데 왜 뜨거워요? 먼저 볼게요 그러면 왜요? 손 잡으면 안 돼요? 나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스킨쉽 룰렛이 있대 스킨쉽 룰렛이 있다고? 응 할래? 룰렛이든 뭐든 일단 해봐 우린 상상이나 할게 후 근데 지금 설정해야 되지 않아? 아니야 내가 할게 알았어 너무 심한 것만 놓지 말자 뭐 어디까지가 심하다고 생각하세요? 스킨쉽 그게 제일 심해? 그게 제일 끝 아냐? 그럼 스킨쉽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게? 몸과 몸에 대화하는데 당연히 스킨쉽 아니야? 가장 심하다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어디까지 하실라고요? 호응까지? 호응 뭐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볼뽀뽀? 볼뽀뽀도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입뽀뽀? 입뽀뽀도 할 수 있지 키스? 키스도 할 수 있지 너 나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? 어? 자이언이 왔다 안녕 누나 나 오늘 자고가 누구랑 얘기하지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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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이랑 누님이랑 손 또 잡으면 만원이래 소리 들리게 해줘야 돼 응 응 한 번 더 들려줘 또 들려 아잇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진짜 하자니까? 뭘 진짜래 아 그렇구나 뭘 진짜래? 뭘 진짜래? 손 잡자고? 어 그럼 들려줘요 다리에 손 올리면 5만원요 훅훅 다리에 손 올리면 5만원? 누구 다리요? 저 뭐야 엉덩이 갖다 드시는 거예요? 진짜 이거 다리인가? 누구 다리? 어쨌든 하찮잖아 아 그건 맞는데 공룡은 우리 약형한테 손 대지 말이야 아 안 대고 있어 쓰다듬어 쓰다듬어야 되나요? 이거 골드리티리버 만드실 때 이제 아니 우리 봉팔이 굿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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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아니야? 봉팔이 굿보이 봉팔이 형님 가슴에 10초 손 올리면 1만원 찬 내가 네 가슴에 손 올리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데 나 꽉 쥐 수도 있는데 나? 봉숨깍 봉숨깍쥬 전 가슴이 좀 있어요 나 편해진 거 같아 좀 나아졌어? 어 좀 나아진 거 같아 아이콘택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? 아니 못 할 거 같아 아니 갑자기 포기해? 어? 갑자기 포기해? 진짜 룰렛 하고 싶어? 룰렛 룰렛 룰렛은 투네이션? 투네이션으로 해도 되겠지? 네 둘이 같이 있어요 어 시작했다 왜 이렇게 렉걸리냐? 왜 이렇게 렉걸리냐? 많이 했나 보네 시작 같다 밀렸나 보네 손잡기 자 손 왜 이렇게 막 소스도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었어 끈다 한 번 떠야 룰렛 그렇게 안 왔어 근데 꽝도 엄청 많이 나와 캠이 없으니까 함께 많이 안 하면 되나 그러니까 손잡기 소리가 나게 닿아야지 너무 세게 하시는 거예요? 안 아프지 않았어? 아 안 아팠어 잠깐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? 다음 거 나올 때까지 잡고 있는 거야? 그럼 꽝이면 이제 떼는 거야? 꽝이면 떼? 아니야 그래서 떼고 싶어? 떼도 돼 떼자 그럼 꽝일 때 떼고 다음 롤렛 될 때까지 손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비법 보고 나오면 다음 거 나올 때까지 그건 좀 다르지 당연히 쭉 하는 거랑 손잡 손도 그냥 팔로 갈라 아 이제 두균함 아 이제 손잡기 근데 은근히 혜자인데? 쟤떨 쟤떨 어 뭐야 아 삼성 손잡기네 숨 쉬는 거야 쟤 어 포옹이다 어 첫 포옹이다 앉아있어서 각이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아 그치 앉아있어서 포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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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나와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쏙 빠워 아이컨택 아이씨택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 돼 다운 골 다운 골 됐어 다운 골 다운 골 다운 골 진짜 내가 제일 못하겠어 이게 제일 못하겠다 차라리 이 뽀뽀를 하겠어 각 한번 시계 뽑아볼까? 원래 딱 50대 50 해가지고 꽝대 뽀뽀를 해가지고 꽝대 뽀뽀 인심으로 하는 말이야? 십만 원짜리 무조건 할 거 같은데 애들? 아 그래 하지 말자 아 왜? 난 뽀뽀하기 싫어? 아니 그것도 아니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? 괜찮겠어? 나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지금? 근데 얘네들한테 공짜로 보여주니까 방송 끝나고 하자 아이고 애도 미치지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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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